안녕하세요. 7월 기출 프리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었던 기출을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세 파트만 프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보시게 될 파트와 유형은요. 파트 세 번째에서 동네 시설에서 나오는 수영장과 공원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죠. 이들 문화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땅덩이가 좁아서 수영장과 공원이 시설로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집 건너 건너마다 수영장이랑 공원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영장과 관련해서 우리의 선호도라든지 경험적인 부분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요 근래에 가장 출전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는 전기회사라는 소재가 나왔었는데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성격들이 조금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소재가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아예 문제 자체에 접근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날 평균 점수들이 많이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자 전기회사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를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의 사업자를 하나 고르게끔 돼 있거든요. 인터넷 회사처럼요.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병렬운전식으로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 문제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게 하죠. 이제 한국인이라면요. 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파트 여섯 번째 거주지라고 돼 있죠. 자 거주지도 뭐 큰 도시의 장점 작은 도시의 장점 한 곳에 사는 거에 대한 장점 혹은 여러 군데를 이사하는 데에 대한 장점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다니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한 군데에 머물러서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사는 거에 대한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영장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위를 보시면은 수영장이랑 지금 주제가 써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Where is the nearest public swimming pool near your home? Is it popular? 라고 돼 있죠. 자 두 개의 문제인데 자 일단 어디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뭐가 어디냐면은 The nearest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문제 해석 자체가 1순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얼만큼 잘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어느 하나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다 해석을 해주세요. public이 붙으면 일단 공공시설 쪽이라는 뜻이죠. 자 민간인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수영장이 아니라 공공기관 자 공공시설 public swimming pool near your home 집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공공수영장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주로 이제 공공시설들은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집 근처라고 이미 나와있으니까 집 근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집 근처는 당연한 일이고요. 자 어디에 이제 보통 몰려있냐면은 보통 구청이나 시청처럼 공공기관 앞에 주로 이제 몰려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클로스 투 어디로부터 가깝다 했었죠. 클로스 투 전치사 외우셔야 돼요. 클로스 from 아니면 클로스 투. 클로스 투 에이 어디로부터 가깝다.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위에 있는 거 따와서 The nearest public swimming pool near my home is close to the city hall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city hall. 자 가장 적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인기가 많나요? It's popular. 네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비해서 좀 저렴하지 않나요? 자 이제 cheaper. It is cheaper. 뭐 무료인데도 있고요. 저렴한데도 있겠죠. 자 it is cheaper and open to the public 하면은 시민에게 모두에게 이제 오픈되어 있다는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Cheaper and open to the public. 요게 이제 이유가 되겠네요. 물론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자 충분히 15초 내에 요정도 발화량은 채울 수 있단 말이죠.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The nearest public swimming pool near my home is close to the city hall. It's popular because it is cheaper and open to the public. 자 좋은 답변이죠. 자 두 번째.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public swimming pool? And are you likely to go there again?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아래의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 할 거야. 위에 거는 기본 유형이니까요. 자 이건 어떤 때 갔다 왔다라고 시점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날짜를 얘기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예 제가 조심해달라고 누누이 부탁드렸습니다. 자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자 was가 돼야겠죠. was a few years ago. 마지막으로 공공수영장에 다녀온 것은 몇 년 전이었어요. 자 문장 만들어보세요. 이거 자꾸 보면서 의존하시면 안 돼요. 자 문장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위에 있는 거 보고. The last time I went to a public swimming pool was a few years ago. 되겠죠. 자 이 시간은 마음대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Are you likely? 자 be likely? 하면은 뭐뭐를 할 가능성이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의지 표명을 할 때 긍정적으로요. 자 willing to를 보통 많이 쓰죠. 위에 있는 걸 이제 받아와도 되는데 그게 이제 가끔씩 좀 문장이 억지스러울 때가 있어요. 위에 오는 걸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비슷한 뉘앙스로요. I am willing to. 비슷한 문체들로 이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 I am willing to go there again. I am willing to go there again. 나는 뭔가를 다시 하고 싶을 때. I am willing to go there again. 자 다시 하고 싶습니다. 자 if I have the chance in the future. 자 이건 뭐죠? 그럴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요.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럴 기회가 있으면요. 나중에. 자 나중에요. 나중에. 미래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은 물론 기꺼이 가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죠? 자 의지 표명하실 때. 자 그 다음은요. 6번. Would you be more likely to visit a public swimming pool if it's outside? 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별로 다뤄보셨던 적이 없죠? 신뢰가 좋냐? 실외가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야외. 이거 실뢰라기보다는 야외. 야외에 공공수영장이 있다면은 더 자주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6번이니까 마지막이니까 항상 yes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아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선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아예 부정문으로 바꾸지 말고요. 이걸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 I don't think에 긍정문을 붙이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반대되는 입장 얘기할 때 I don't think. 그 다음에 평소문 그대로 붙입니다. I don't think I would visit a public swimming pool. I don't think.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I would visit a public swimming pool that often. 자 여기서 that은 접속사가 아니고 뭘까요? 그다지라는 뜻이죠? 그다. 저는요.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I don't think I would visit a public swimming pool that often. 그렇게 자주는 안 갈 것 같아요. 자 어떨 때 if it's outside. 바깥에 있으면요. 자 실내 수영장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외 수영장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을 때 단점을 말하기가 편하단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if the swimming pool is outside. 자 가정을 들어볼게요. 만약에 수영장이 밖에 있으면요. 우리가 뭐 피부 타는 거 좀 걱정하지 않아요. 래쉬가 돼 있고 뭐 선크림을 바르고 난리가 나는데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I could easily get sunburned 라고 했습니다. I could easily get sunburned. 이게 뭐예요? 태양빛에 타다라는 뜻이죠. 피부가 타다. 자 피부가 타다라고 해서 자 피부라는 말을 진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콩글리시요. 스킨 절대 쓰면 안 돼요. My skin get burnt. 절대 그렇게 안 써요. 자 스킨 금기요. 금기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I could easily get sunburned. I could easily get sunburned. 자 피부가 타는 거 피부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burnt 하면 약간 화상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선을 보통 앞에 붙이죠. 태양빛에 우리가 뭐 그을리다 탄다라고 얘기할 때 자 I would always have to wear sunblock이라고 되겠죠. 그거를 대비해서 항상 귀찮게시리 선크림을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크림을 바르다도 보세요. 동사. 자 wear라고도 쓰고요. 우리 몸에 바른다라고 할 때 이제 wear라고도 돼요. 꼭 입는 것만 wear가 아니고요. 자 혹은요. put on이라고도 써도 돼요. 둘 다 많이 써요. I would always have to put on sunblock 해도 되고요. I would always have to wear sunblock. 자 sunscreen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선크림만 아니면 돼요. 선크림이 콩글리시고 sunscreen, sunblock. 둘 다 차단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 두 번째 이유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뭐야? 타는 거 싫어서. 자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날씨가 안 좋으면은 바깥에서 놀 수가 없잖아요. 실내는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언제나 즐길 수 있는데 야외는 약간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 자 그럼 얘기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뭐 비 오면 못 놀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날씨 큰 걸 항상 먼저 제시를 하세요. Also it would be hard to swim. Also it would be hard to swim if the weather is bad. 자 길게 장모음으로 if the weather is bad. 날씨가 안 좋으면요. 수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못하는 건 아니고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정도 조절을 잘하세요. 항상 영어로 얘기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It would be hard to swim if the weather is bad. 자 그리고요. I think it is better to swim in an indoor swimming pool. 자 실내 수영장이 100번 나은 거 같아요.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요? When it's too cold or when it's raining.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추웠을 때는 너무 추울 때는 아무래도 실내 수영장이 놀기가 편한 거 같습니다. 라는 이유이죠. 자 어때요? 이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수영장이 어차피 빈출 주제라는 걸 알고 가시기 때문에 그 기출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보고 가셔서 축적적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날씨 때문에 자 타는 거 싫어서 그 다음에 날씨를 고려했을 때 잘 봐두세요. 표현을 위주로 보세요. 이거 제가 그대위로 다시 쓰게 될 일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그건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표현과 내가 여태까지 좀 잘못 표현했었던 것들 나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게 아니래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자꾸 영어 표현들을 학습을 해서 표현법들을 개선해나가고 문장력들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응 능력이 빨리빨리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세트 전기회사 볼게요. 가장 어이없었던 전기회사 자 이거 이날 시험 보신 분들께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문제를 다 내는지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Electric Service라고 돼 있어요. Home Electric Service 자 우리나라에서 한전 생각하면 돼요. 한전 한국전력 얘네 이제 민간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문화를 알고 그냥 이해하고 얘네들 문화에 맞춰서 대답을 하세요. How often do you receive an electric bill? 자 얼마나 전기 청구서를 전기 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자주 받습니까? 자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받으니까 우리 이제 빈도수 얘기하는 걸 잘 할 수 있죠? 소재에 너무 휘말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 전기회사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전기회사 신소한 소재가 나왔지만 제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유형에 집중하면 다 이제 틴트가 이제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how often do you receive an electric bill? 하면은 늘 하던 대로 I receive an electric bill once or twice a month on average. once or twice a month on average. 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do you think your home electric service is expensive? 요금이 비싸다라고 생각합니까? 자 별로 안 비싸나 이거 통신사 이런 요금 같은 거 이제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기값이 우리나라에 비싼 편은 아니죠? I don't think our home electric service is that expensive. 그래서 뭐 싸다, 저렴하다, 비싸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말고요. 자 요거를 잘 써야 돼요. 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얘기할 때 정도 조절을 잘해요. 그냥 무조건 나빠요, 좋아요, 비싸요, 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중간 사이사이를 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음 약간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어 약간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중간 정도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애가 자 얘에요. 얘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수준을 이제 올려주는 수호천사 같은 애가 될 거야. 자 때 어떨 때요? 그다지라는 의미를 쓸 때 아까도 우리 했었죠? I don't think our home electric service is that expensive.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I don't think our home electric service is that expensive.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저렴하다도 아니고 비싸도 아니고 그다지 자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할 때 그 다음 다섯 번째 Do you have a choice of electric companies available in your area? And have you ever changed electric companies? 고를 수 있네요. 선택할 수 있는 전기회사가 있네요. 많이 있네요. 자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한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거짓말할 필요 없이 There are not many electric companies in my area. 자 우리 동네에는요.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맞는데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회사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모두 다 한전해서 오기 때문에 자 없죠? 그러면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There are not many. 그것도 아예 없다고 하지 말고 There are not many.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발을 걸쳐주세요. 아예 없다. 아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리스크가 있어요. There are not many electric companies in my area. 그래서 바꾼 적이 없는데요. 바꿀 일이 없잖아요.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So I have never changed electric companies in my life. So I have never changed electric companies in my life. 살아가면서 있죠? 살면서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 여섯 번째 자 이것도 이제 막 기가 막히고 어려웠던 건데 알고 보면은 숨겨져 있는 자 굉장히 유용한 템플릿을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if a new electric company opens in your area what are some things the company should do to convince people to switch to their service? 자 문제가 좀 긴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동네에 만약에 새로운 전기회사가 이제 입성을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이 회사가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우리 회사를 쓰게끔 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뭐가 있네요. 자 뭐 하면 돼? 열심히 홍보하면 되잖아요. promote 어 그거는 파트 파트 파이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해당되는 파트에서만 어떤 표현을 써야 된다는 법은 누구한테도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 건데 파트 파이브에서 쓰는 표현들을요. 필요에 따라서 파트 쓰리에 쓸 수도 있고 파트 식스에 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자 홍보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새로운 회사가 우리 동네에 입성하면요. if a new electric company opens in my area there will be several things that company can do to convince people to switch to their service. 자 만약에 회사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 가지를 열거해야 되는 순간에는 시간을 어떻게 끌려고 했었죠?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시간을 끌으라고 했었죠? 이걸 진짜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라도 하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그게 뭐예요? 다양한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첫 번째 문자 홍보 두 번째 SNS 홍보 자 전기회사라고 이거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꼬시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first they can send out discount coupons first they can send out discount coupons 쿠폰 같은 걸 돌립시다. 자 동네 사람들 꼬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 by sending text messages by sending text messages 문자 메시지를 돌림으로써 쿠폰 같은 걸 좀 많이 뿌립시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 that way many people will get to know 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ir services 그래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뭐 회사마다 서비스가 조건들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통신사랑 비교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기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lso they can do some online promotions on social media SNS에서 열심히 홍보를 합시다. 자 이게 최고예요. I think online ads on social media are the best way to promote something these days 뭔가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다라고 화법적인 스킬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었죠. 강력하게 의사를 피력할 때 something 자 뭔가 뭔가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SNS에다가 광고를 게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때요? 되게 허무하죠? 이게 소재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가서 이게 생각이 나야지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자 회사 이게 전기회사가 나오든 통신사가 나오든 그냥 문제 유형에만 집중을 항상 해주세요. 그 소재는 자기네 문화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제하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랑 좀 맞지 않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혹은 문화적인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거주지에 대한 거라고 그랬는데 거주지는 크게는 이제 네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큰 도시에 살았을 때 장점 그 다음에 작은 도시 양쪽 측면을 요즘엔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이제 큰 도시가 우리가 얘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해서 제가 학습하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문제가 이제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큰 도시와 작은 도시 둘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사에 대해서요. 한 곳에 머무는 거에 대한 장점 그 다음에 자 여러 곳에 이사를 다녔을 때 장점 자 각각의 일장일단들이 물론 있겠죠. 자 플러스 여기서 더불어서 뭐 최근에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 좀 특이한 게 자기 개인집 우리 월세랑 전세를 내지 않고요. 거기서 살지 않고 개인 소유의 집 개인 소유의 집을 갖는 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이 다섯 가지 정도 유형이 거주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한 곳에서 우리가 계속 살았을 때에 대한 어떤 장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 옵션이 있을 때는 단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선택 옵션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would you prefer?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would you prefer to live in your hometown for your entire life? 하면 whole life랑 같은 말이죠. 그냥 사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한 곳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I strongly believe that 이렇게 틀에 갇혀서 세 가지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I strongly believe that I prefer 하면 나는 내가 선호하는 걸 믿는다 이게 좀 불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과감하게 빼야죠. 그냥 선호한다라고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I prefer to I prefer to live in my hometown for my entire life.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입장을 선택을 했냐면 한 곳에서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았을 때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때 First, if I live in the same place for my whole life. 자, whole life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한 곳에서 살면요. I won't have to spend too much time. 자 우리 시간과 관련해서 표현했던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말을 해놨었는데 걔를 한번 좀 유용하게 활용해 볼까요? 자, 뭐 하는데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된대요. Moving to other places 우리 왜 이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 점을 좀 이용한 거예요. Moving to other places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waste라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너무 강해서 그래. waste 이사하는 거 자체가 시간을 낭비라고 보는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자, spend로 바꿔줄 건데 여러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waste가 너무 강하다. 자, 그런 게 이제 spend로 바꿔주시면 그게 이제 시야간을 그냥 소비하다 아니면 사용하다 라는 뜻을 쓴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That way I can save my time and energy. That way I can save my time and energy. 자, 시간을 안 쓰게 되면은 당연히 절약이 되겠죠. 에너지도 아끼게 되고요. 자, 이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런데 자, 비용 얘기 가볼까요? 말 나온 김에 I can also save money. 돈도 아끼어요. 돈도 아끼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입니다. 자, 왜요? Because I won't have to spend any moving expenses. I don't have to spend any money.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moving expenses.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뭐야? 이사 비용이죠. 자, expenses. 이 정도 단어는 아실 거예요. 비용.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을 거의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살았을 때 장점으로서 충분한 근거값이죠. 자, I can use my money elsewhere. 자, elsewhere 하면은 딴 곳이요. 뭔가 다른 곳. somewhere else랑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elsewhere. 발음이 좀 어려워서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elsewhere. elsewhere. 뭔가 다른데 조금 더 유의미한 곳에다가 돈을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사는 쓸데없는 데 말고요. I can use my money elsewhere. I can use my money 어디라고요? elsewhere. 딴 곳에다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유의미한 다른 곳이에요. 자, 두 번째 if I live in the same place 자, 더 해요 더. if I live in the same place for my entire life 죽을 때까지 한 곳에 살면요. I think I can feel more secure. feel more secure. 자, 여기서 happy가 나오면 안 되죠. 자, 제가 감정 표현을 잘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무조건 기분이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요. 자,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자, feel more secure. 이거는 되게 쓰는 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시사적인 이슈에서 자, feel more secure. 혹은 이제 돈과 아니면 시간과 관련해서 혹은 사람 사는 것과 관련해서요. 자, 이게 뭐죠? 안정적이다. 자, 안정적이다. 자,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면 우리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자, 한 곳에 살았을 때 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eel more secure. feel more secure. safe는 안 돼요. safe는 누가 날 죽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뜻이고 feel more secure.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왜요? that's because 근거가 뭔가 있어야겠죠? I can make friends with my neighbors. 자, 여러분 친해진다라는 말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좀 잘못 쓰신 분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make friends with 누구누구 하면은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친해진다라는 뜻이 돼요. 좀 가까워지다, 친해지다. I can make friends. 자, 누구와 함께? with my neighbors. with my neighbors. 이웃들과 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처에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니면 뭐 become closer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가까워진다. 자, having good friends. 자, 살면서 좋은 친구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면서 친구가 중요합니다. having good friend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our lives.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having good friends 해도 되고요. making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making 하면 그냥 사귄다라는 뜻이고 having 하면 친구를 이제 갖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having good friend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our lives. 자,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자, 제가 봐도 괜찮은 답변인데 한 곳에 살았을 때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시간과 돈. 자, 제가 시간과 돈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낭비한다, 사용한다, 아낀다 이런 표현들 동사 위주로 다 외워노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을 거예요.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의외의 곳에서 동사 한 번 정리해볼까요? 자, 시간이든 돈이든 사용하다, 소비하다는 뭐예요? spend요. spend. 뭐 use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 낭비하다고 했었죠? 시간과 돈을 과도하게 우리 소비하다. 자, waste. 그 다음에 자, 아끼다. 절약하다는 save 했었죠? 세 가지 동사 갖고 놓으셔야 돼요. 자, 시간과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그리고 사람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적일 때 뭐라고 그러죠? feel more secure라 그러죠?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을 때 혹은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때 feel more secure. feel more secure. 그래서 이사를 많이 안 다녔을 때 사람이 좀 안정감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친구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 문장. 시험에서 무조건 쓰고 나오세요. 뭐 중요하다라는 말은 문제 뉘앙스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텍스트 타입 위주로 그리고 단어 위주로 잘 오늘도 학습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도 계속 앞으로 난이도가 좀 높았던 거 위주로 풀이를 정말 중요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풀이를 좀 진행해볼까 해요. 자, 그럼 8월 달에도 좀 어려운 문제들을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기출풀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